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육들의 학년의 오드리분 입니다 오늘은 와 이 오드리분 하면 또 역시 호랑이죠 정말로 요즘에 호랑이 분이 굉장히 핫한데요 네 정말로 이 가보로 갖고 있어도 될 정도로 멋있는 실사와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요런 아이들은 하나의 구매하다 보면은요 또 두세아이 같이 나란히 놔두면 아주 멋있고 또 애군을 물리신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저도요 개인적으로 너무 네 좋은데요 자 요거 큰 사이즈 81번도 아주 네 카리스마가 있는 하분 이에요 자 81번부터 발음이 조금 버벅 되죠 자 요거는 가격이 89만원 되어있습니다 자 큰 사이즈에요 굽다리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네 외경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외경은 요게 어 정확하게 20이네요 그리고 내경은 16입니다 자 안으로 살짝 말려있기 때문에 자 옆태이죠 그래서 자 코가 아주 멋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염과 함께 자 눈빛 네 아주 카리스마가 아 정말로 무게감이 있죠 요렇게 멋진 네 약간의 뒤쪽으로 갈수록 어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바탕 색감은 요렇게 다 채롭게 들어가 있구요 자 굽다리가 아주 예쁘게 네 꽃장식으로 색감까지 틀어져가 있습니다 자 위에 네 보시고 그리고 굽다리 보시고 자 81번에 아까 가격을 봤는데요 자 요렇게 들 수 있도록 가볍습니다 네 묵직하면서도 가볍죠 89만원입니다 자 81번으로 자세히 한번 보시고 요렇게 카리스마 뿜뿜인 아이 81번이므로 주문 한번 또는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82번입니다 와 너무 멋있죠 대나무가 또 있으니까 굉장히 묘함이 있는데요 자 대나무 속에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먹이를 포착하기 위해서 눈빛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앞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대나무가 아주 멋스럽게 표현이 잘 되어 있구요 자 돌아가면서 굽다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네 그리고 어 굽다리는 요렇게 3개로 되어 있고 자 82번입니다 자 외경이에요 외경 외경은 18이고 네 내경은 14.5입니다 키는 19.5이고 자 요거는 네 68만원이네요 아 사이즈가 조금 적으니까 자 82번입니다 주문 또는 문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자세한 네 사진 부탁도 하셔도 되죠 요렇게 멋있는 정말 네 아주 카리스마 있는 네 호랑이 그림입니다 자 82번이에요 네 다음은 83번인데요 자 요 아이가 라방에서 나왔던 아인데 그때 올림픽 네 양궁을 한다고 많이 들어오시질 않으셨어요 요거 지금 턱가로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가 턱가가 지금 뒤에도 한 점이 더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굽다리 보시면 요렇게 이게 뭐 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게 네 굽는 과정에서 금이 살짝 보이는데 요거로 인해서 지금 68만 9천원인데요 자 요 가격을 어 실망 때는 10만원 할인된 가게에 58만 9천원으로 해드렸는데 자 그때 어 조금 더 할인을 더 했습니다 55만원으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3번입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고요 자 굽다리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15이고요 내경은 어 요게 13.5이네요 자 키는 21입니다 어 요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55만원대 55만원대 자 내 옆에 꽃그림도 한번 보시고 너무 괜찮죠 자 사이즈가 큰 사이즈이고요 뒤에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요거는 83번입니다 네 다음은 84번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자 요 새그림이요 실사와 나무 통치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홈이 파여져 있으니까 너무 멋스러운데요 아 요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자 사이즈가 큰 사이즈이고요 뒤에 아 요렇게 꽃그림이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바탕도 멋있고요 약간은 그 고풍스러움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더 네 아주 고급진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문하시는 분은 84번이고요 요거는 외경은 16입니다 내경은 네 14.8이고요 자 키는 네 19입니다 요거 가격 궁금하죠 얼마일까요 요거는 42만8천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요 자 사이즈가 요렇게 있고요 장식의 효과도 아주 고급스럽게 멋집니다 자 요렇게 자기 개치죠 개인 취향인 이런 예쁜 아이들 자 84번으로 무늬 또는 주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표범입니다 표범의 85번이고요 자 요 아이도 표범인데 요 아이는 이제 흰색 네 백호가 있듯이 요거는 네 흰색 표범이고 자 요거는 네 갈색톤의 표범입니다 자 눈빛이 살아있죠 자 요렇게 멀리서 보면은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요 아이도 한번 보시고 자 85번으로요 가격 먼저 볼까요 가격은 68만9천원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외경입니다 자 외경은 15이고요 내경은 요거는 12.5입니다 자 키가요 18입니다 자 85번에 굽다리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68만9천원이고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아주 바탕이 시원하니까 보기도 네 더운기가 훅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꽃이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 표범 눈빛이 요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요거 하룸점점입니다 눈빛 자 85번에 다시 한번 더 68만9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86번입니다 자 요거 흰색 표범이죠 자 눈빛이 블루 너무 시원하게 보이고요 거기다가 바탕색이 또 네 블루색감이라서 여름에 정말 너무 멋집니다 자 바탕색감 보시고 아주 꽃이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어 너무 예쁜 꽃그림 목단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거는 86번으로 주문하시고요 가격 볼까요 자 요거는 49만8천원입니다 자 2천원 부족한 50만원인데요 자 요런거 네 장식의 효과 네 가복 다육이는 가도 화분이 남습니다 자 요거는 86번이에요 네 외경입니다 외경은 15.5 내경은 13이고요 자 키는 17.5입니다 자 요렇게 86번으로 네 모니 또는 주문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87번입니다 아우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데요 저는 자 요거는 가게 먼저 볼게요 호랑이 분 중에 조금 사이즈가 그래도 네 작은 사이즈에서 고위의 단계 자 요게 41만8천원입니다 41만8천원 네 저렇게 작은 사이즈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네 이왕이면 요렇게 조금 더 크면 좋죠 자 눈빛이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와 정말 내꺼하고 싶습니다 자 31만8천원이고요 자 위에 라인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요렇게 꽃잎과 나뭇잎 사이에 보석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네 반짝반짝하고 있어서 더 두드러지게 예쁘고요 자 바탕은 흑색으로 네 흰색과 요렇게 찢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너무 탁하지도 않고 아주 네 어는한 느낌이 들면서 예쁩니다 자 87번인데요 외경 13.5 네 내경은 11입니다 자 요거 키가요 키는 어 13.5이네요 자 얼굴이 요거는 황색인데 자 진한 갈색인데요 자 눈빛 한번 보시고 네 31만8천원 네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와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87번이에요 네 다음은 요 아이가 새 그림 두 점인데요 자 두 화분 다 어머 사살 네 올려볼게요 자 아주 파스텔톤으로 파스텔톤으로 아주 화사하고 예쁜데요 자 요기는 19만8천원입니다 자 사이즈 네 그림 퀄리티 네 가격 네 다 좀 삼박자가 다 고루고루 맞는 것 같아요 자 요기는 색감이 다스럽게 요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요기는 뒤쪽이 아주 예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 동치가 어 요렇게 홈이 다 파여져 있어서 열매와 함께 아주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새가 요렇게 똥똥 하나에 들어가 있고 자 요거는 네 19만8천원씩입니다 네 번호가 안 들어가 있네요 이제 보니까 자 88번 네 그리고 네 옆에 아이는 89번입니다 자 노란색과 하늘색이 어 요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굉장히 하사하면서 예쁘게 보이는데요 네 주문하시는 번호가 아 주문하시는 번호는 88번 89번 네 네 19만8천원씩입니다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요거는 네 12.8 내경은 네 11.2 자 요것도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네 외경은 12.5 내경은 11입니다 키가 약간의 차이가 11.5 요거는 네 12.5입니다 1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요렇게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80 네 8번 네 89번 뒤쪽이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호미파즈가 있으니까 아주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도 한번 보시고 네 요거는 또 뒤에는 그냥 꽃그림으로 요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8만 9천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90번과 네 91번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거는 고양이인데요 아주 표현이 역동감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나비도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아주 바람에 깃털이 날리는 요런 느낌 아주 예쁘죠 자 요런은 어 그거를 하분을 계속 보다 보면 요런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예쁘다 하는데요 요거는 가격이 어 27만 8천원이네요 자 가격 네 사이즈 자 나쁘지 않죠 네 오드리브는 명품 분이기 때문에 복가의 하분인데요 자 요거는 그림도 괜찮고 네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12 내경은 네 10.5이고요 자 키는 13.5입니다 자 90번이에요 자 요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표현이 이렇게 역동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자 다음은 91번인데요 자 요거는 호랑이 네 애기 호랑이에요 자 솜털이 있는 뽀송뽀송한 호랑이인데 자 놀란 토끼 눈처럼 아주 눈을 동그랗게 떠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가 너무 멋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양귀비에 요렇게 은은한 느낌의 연두빛감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또 요 바탕은 바탕이 너무 예쁩니다 자 91번이고요 자 요거 위에는 한번 보시고 요거는 27만 8천원입니다 자 애기 호랑이 너무 귀엽죠 자 위에 요거 외경은 12.8이고요 자 내경은 10입니다 네 키가 요거는 13인데요 자 91번에 요렇게 한번 보시고 너무 예쁩니다 자 27만 8천원이고요 네 요렇게 바탕 색감과 애기 호랑이 눈빛 한번 보시고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특가 상품 네 오드리븐 요게 사장님께서 총판을 하시는데요 요게 사장님께서 할인제품 소개를 이번에 해주셨네요 너무 좋죠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자 요게 92번인데요 자 요거 원가격은 요게 사장님께서 가격을 적어주셨는데 요게 21만 8천원인데 자 12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요걸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요 위에 보이시죠 요거는 배수구에는 구멍이 더 뚫려도 괜찮습니다 어 다육이는 물마름이 좋아야 되니까 무조건 배수구 크면 좋으니까 요기 구멍 요기 금이 조금 가가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네 상관이 없죠 자 요거 92번 네 가격 요거는 초초특가입니다 12만원이에요 자 외경은 10.5이고요 키가 어 14.5입니다 자 92번 요렇게 큰 사이즈에요 자 적은 사이즈 아니고 원래 가격은 21만원인가 그랬는데 요게 새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렇게 호미파이저가 있어서 굉장히 멋진데 요런거 하분 좋아하시는 분은 얼렁찜 한번 해보세요 12만원이며 그건 네 10만원대가 할인된 가격입니다 주문하시는 번호는 92번이에요 네 다음은 93번입니다 자 여름이라고 사장님께서 후덕하게 마음을 요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요게 29만 8천원인데 요거는 네 5만원 할인된 가격이요 24만 8천원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완전 놀랬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는 하사 전혀 없구요 93번으로 네 주문하시면 됩니다 와 자 사이즈 먼저 대드릴게요 자 외경입니다 자 외경입니다 16.5이구요 내경은 어 14.3이네요 자 키 한번 재볼게요 키는 15.5입니다 자 93번에 요거는 네 24만 8천원 자 93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구요 야 한바퀴 돌려드립니다 음 멋지죠 자 요렇게 네 93번 아 이런거는 진짜 찜하고 싶다 그죠 자 24만 8천원 55만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네 93번이에요 네 다음은 94번입니다 자 요거는 어 27만 8천원인데 언니 얼마 정확하게 얼마까지 24만 8천원 네네 네 94번에 3만원 할인된 가격요 24만 8천원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질리지 않아요 저도 요거 하나 있는데 자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24만 3만원 할인된 가격요 자 요기는 네 94번입니다 자 요거 너무 예쁜 그림 애니메이션이 너무 예쁘죠 눈빛이 그윽하니까 아주 예뻐요 자 외경입니다 요거는 15.3 내경은 13.9 요거는 네 14.7 네 키가 자 94번 네 24만 네 8천원입니다 뒤에도 아주 예쁘죠 자 요렇게 할인된 가격 여름 대비 네 아주 어 구매 한번 해보시라구요 자 94번입니다 네 다음은 95번입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할인 제품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만 8천원인데요 자 요거는 어 4만원 할인된 가격 35만 8천원입니다 자 95번이구요 자 사이즈 중요하죠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요거는 16.5 자 요거는 키는 네 아 외경입니다 16.5 네 내경은 13.5 네 세로가 요거는 어 14.7 정도 되는데요 자 적은 사이즈 아니죠 자 95번부터 요기가 쨍하고 아주 예쁩니다 자 보랏빛감이 이렇게 믹싱 위아래에 찢기가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쁘죠 자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고요 쨍한 아주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요거는 95번에 4만원 할인된 가격 네 35만 8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96번입니다 아주 예쁜 아리따운 네 아가씨죠 숙녀분이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것도 할인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예쁜 다육이 네 심을 수 있는 하분 요거는 27만 8천원인데요 자 가격은 어 24만 8천원 23만 8천원 네네 23만 8천원 자 요거 96번이에요 23만 8천원 자 한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꽃그림이 요렇게 하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도 보고 또 요런 애니메이션이 제가 써보니까 의외로 질리지가 않고 두고두고 예쁘게 볼 수 있더라고요 묘한 그런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23만 8천원 4만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자 외경은 16.5 내경은 네 15.1 자 키가 요게 네 15.7 아우 네 너무 좋죠 요렇게 저렴한 가격 23만 8천원인데 네 96번입니다 자 사이즈크도 아주 커요 네 다음은 97번입니다 자 요거 같이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가격이 동일합니다 자 98번 네 97번 98번 요거 사이즈가 요게 큰데요 자 요게 32만 8천원인데 요것도 네 파격가로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28만 8천원 자 기억하셔요 네 32만 8천원인데 28만 8천원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네네 자 97번부터 요거 사이즈 네 체해드리면서 와 좋죠 자 요거 이렇게 오드립은 네 구매 못하신 분 요 기회에 한번 또 구매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너무 좋죠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자 요거는 네 15이구요 내경은 13입니다 자 높이가 네 13.5 네 먼저 입으셔도 돼요 네 97번에 자 이렇게 사장님께서는 다 요렇게 아주 고가의 가격으로 주문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요렇게 할인을 해드립니다 자 97번에 요렇게 28만 8천원 자 그림이 아주 예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약간 파내기 기법으로 네 그런 식으로도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자 급다리 한번 보시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97번에 28만 8천원입니다 자 위에도 한번 보시고 그림이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죠 자 98번인데요 자 개인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저는 28만 8천원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요 와 이거 구매 한번 해보실만 하죠 자 표정이 아주 네 화사하고 목이 아주 긴 여성분이신데요 자 서양인입니다 예쁘죠 자 여기 옆으로 한 바퀴 돌려볼게요 바탕색감이 네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네 뭔가 모르게 산뜻한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같은 오두리 분이라고 해도 이 그림 그리는 방식이 아칸식 시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 시즌은 몇 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또 요렇게 시즌별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저렴하실 때 28만 8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즈도 좋아요 자 외경은 16입니다 자 내경은 13점 어 차이가 많이 아 요게 두께가 좀 있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자 16 맞고요 외경 내경은 13.4 자 높이는 16.5 입니다 요렇게 아 97번 98번 네 32만 8천원인데 어 28만 8천원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요 관심 있으시면 네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네 또 시즌별로 나온 요런 하분들 네 애니메이션 기법 명화 기법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네 그 명화 기법 음영각이 같이 네 포현된 다양한 요런 시즌별로 그림이 있습니다 네 고를 때마다 한 점씩 또 화분 좋아하시는 분은 구매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더운 날 꼭 건강 챙기시고요 아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네 прилож timely 시작 네 해 님 해 해 해 해 해